선우은숙과 이혼 후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유영재가 결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를 하게 됐는데요. 경인방송은 18일 밤 배우 선우은숙과 이혼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경인방송에서 방송되는 유영재의 라디오 쇼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한다고 알렸습니다. 유영재는 이날 경인방송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사생활 문제로 경인방송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방송에서 자진 하차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유영재는 그동안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떠나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 그동안 애청해주신 청취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신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불거진 사실혼, 사몬 등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유영재의 라디오 쇼는 19일 생방송과 오는 21일 녹음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 DJ 유영재 TV 유영재 라디오 진행은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재, 선우은숙보다 앞서 이혼 소식을 전한 이범수, 이윤진 부부의 폭로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때 연예계 인꼬부부로 유명했던 부부들의 이혼이 막장 드라마 수준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혼 사실이 알려진 과동시에 특히 남자 쪽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SNS 그리고 방송을 통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남편들은 침묵을, 아내들은 호소 혹은 고백을 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부의 일이야 개인사이지만, 이윤진의 경우상대방과의 대화가 단절됨을 호소하며 자신의 겪은 일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또 한선우은숙은 참아 말하지 못했던 유영재에 대해 한 소문에 진상에 대해 방송에서 해명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지난 4월 17일 이범수 와의훈 소송을 진행 중인 이윤진은 이범수에 모의 총포를 신고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한동안 이범수에 대한 말을 아끼겠다고 했던 그이지만, 이번에는 법적 도움을 청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윤진은 이날 SNS에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 4월 한 달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 나 주변의 불법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일일이 신고하시길 바란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이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오겠다.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다흘이 잘 챙겨주고 있길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소홀이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보길 바라며 아이들을 걱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전에도 그랬듯 이범수 씨도 연락 좀 주십시오라 몇이 종일 관침묵하고 있는 이범수의 이름을 언급했는데요. 그동안 윤진이 공개한 이범수의 대한 증언은 충격을 넘어였기에 가까웠습니다. 이윤진은 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전화들, 시모의 폭언이라며 배우의 범수가 카메라 반남편의 모습이었을 때 보였던 사적인 일들을 언급했는데요. 이번에는 모의 총포라니 마치 드라마 사랑과 전쟁의 소재를 방불케 했습니다. 선우 운숙과 유영재 역시 역대급인데요. 선우 운숙의 경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인꼬부부였던 터라제혼을 공개한 뒤 다시 카메라 앞에서는 개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재와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애써 보여왔지만 속내는 타들어갔습니다. 더욱이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소프리쇼 동치미에 출연해 털어놓기까지 의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을 아꼈던 유영재는 드디어 방송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유영재는 지난 16일 방송된 라디오에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나.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는 것이라면서 많이 다진 것에서 행복을 느낄 거라 생각하는데 사람이 하나를 가지면 하나에 대한 걸 잃어버리고 둘을 가지려고 한다. 둘을 가지면 욕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열을 가지면 하나, 둘은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구름에 떠다닌다. 거품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요즘 많이 느낀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니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제일 어려운 게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기가.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나 지수가 다르니까 소소한 것에 대한 행복이 멋져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영재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은 솔직해야 하는 게 방송을 하는 공인의 자세 아닐까 하는데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앞서 두 사람이 좋을 때는 시시콜콜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웃었던 그이기에 선우은숙에게만 큰 짐을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연예계 관계자는 거듭된 이혼 커플의 폭로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 이들 모두 가족 예능의 모습을 드러냈고 앞서 자녀들까지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 일이 자신만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많은 소문들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라도 서로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며 씁쓸해했습니다. 유영재는 사생활 문제로 부담이라는 간단한 이유로 프로그램 하차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 상황에서 누구보다 말이 많아야 할 당사자가 말이죠. 이혼 소식 후 방송에서 신경을 전하는 선우은숙의 모습은 너무도 씁쓸했습니다. 선우은숙은 저 역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요즘에 사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실려가기도 했고 회복이 아직 안 된 상태라고 고백했습니다. 유영재에게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저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다. 어쨌든 저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 승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 역시 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는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이 사실을 기자들이 쓴 기사를 통해서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사문에 대해서는 맞다. 제가 세 번째 아내였다. 저도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으로 되어 있다. 어떤 기자분이 쓴 사실을 보면서도 함구한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그냥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저를 걱정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신 시청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다. 많은 격려를 해주셨던 동치민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면서도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사실은 선우은숙은 혼인신고를 원하지 않았지만 유영재의 설득에 넘어가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공분은 더욱 커졌는데요. 유영재는 건강 문제를 꺼내며 법적 보호자가 되겠다고 설득했다고 하죠. 이른바 건강 플러팅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영재의 건강 플러팅이 팬들에게도 상당히 어필이 된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유영재가 이 3년 전 A씨와 관계를 이어가던 시기에 본인이 아프다는 내용을 어필했다는 것입니다. 허리와 팔 치료, 임플란트 치료 사진을 공개해 팬들에게 상당히 큰 금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이어졌는데요. 선우은숙은 남편의 재산이나 조건을 전혀 보지 않고 자신에게 관심만 쏟아주길 바랐으나 유영재는 결혼 후에도 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팬들의 90% 이상이 여성이었고 결국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올 초에 큰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이때 선우은숙이 크게 폭발했고 두 사람은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선우은숙이 집을 열흘 정도 비운 기간 유영재에게 전화나 문자 한 통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걸 계기로 선우은숙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하죠. 이후 유영재의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자 게시판에 하차 요구글이 매일 수십 건 올라와도 유영재는 이러한 비난 반응을 언급하며 귀한 시간을 내고 이곳에 오셔서 다양한 욕을 하시는데 보고 있다. 목소리 나쁘고 발음도 나쁘다는 사람이 많아서 반성해야겠다. 그래도 음악 방송이니까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좋겠다. 저의 욕심이다. 좋은 날이 올 거다. 여러분이 가장 든든한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이죠. 결국 뻔뻔함은 오래가지 못했고 하차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혹여 억울하고 진실이 아닌 내용이 계속 퍼지고 있다면 직접 나서서 정정하면 될 일입니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